이재명 수사 설전, 민주, 집단 뇌피셜, 검찰, 이재명의 변호사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지검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인데, 저기에 등장한 분이 여기 앉아계시죠? 짧게 김영빈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송지검장이랑 얘기를 하셨을까요? 송지검장,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누구를 개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게 검찰의 기관의 숙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결과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체적 그런 결과, 이런 거를 좀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마 검찰에서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